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신학성경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개시의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긍휼이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궁휼이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을을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쁘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큽니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전도전략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즘 교인들이 전도에 관해서 걱정들이 많습니다. 지난주에 시차례가 있어서 갔다 왔는데 시차례 많은 목사님들이 보고 중에 전도 때문에 걱정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전도하기가 쉽지 않다. 반면에 이단은 노골적으로 전도하고 있습니다. 정관계 로비도 했다는 소문이 있어요. 이단들의 지금 전도 방식이 억지스럽고 뻔뻔합니다. 저한테도 전도를 해요. 목사님 여기서 한 달에 한 번씩 편지하고 대단해요. 뻔뻔하죠. 그런데 이런 방법이 요즘에도 먹힌다는 것이 놀랍죠. 아직 정서가 미약하거나 아니면 심지어 버젓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 영성이 빈약한 사람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런 자들이 아마 거기에 넘어가지 않을까 짐작이 되는데 심지어는 보이스피싱 당하는 것과 좀 비슷하다 하는 느낌이 좀 들어요. 그래서 뭔가 욕구가 있는데 그걸 해소하려는 욕망을 이용하려는 그런 전도를 하는 것 같아요. 신천지 관계된 자들이 회개하는 마음으로 유튜브를 운영하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은데 그들이 이제 하는 말이 신천지들은 자기들끼리 텔레그램을 한대요. 카톡 안 하고 텔레그램을 이용해서 비밀을 보장받고 싶어서 그런가 본데 전도 대상자의 개인 신상을 공유한답니다. 텔레그램을 통해서. 그래서 한 사람을 전도 대상자로 이렇게 삼으면 그 주변에 있는 신천지들이 다 그 사람의 정보를 공유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 어디서 뭐 한다 어디 갔다 오늘은 뭐 하는 이런 것까지 다 공유를 한대요. 그렇게 해가지고 모리아 걸지 않는다.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해라. 그 사람들은 모리아기라고 해서 전도하기 위해서 하는 거짓말은 선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거짓말을 합니다. 안 봐놓고 봤다고 그러고 없는 데 있다고 그러고 그런 식으로 어떻게든지 하여튼 그 사람을 속여서라도 신천지로 데려오는 게 목적이에요. 그걸 이제 모리아기 전도라고 합니다. 분명히 텔레그램을 통해서 알아놓고 마치 성령께서 나에게 가르쳐준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해요. 다 속아도 못 가는 거야. 참 과거에 우리나라 기성교회 전도 왕성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즘 기준으로 과거를 70년대 80년대 전도를 보면 약간 억지스럽고 뽐빈한 적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래도 모략 전도 수준은 아니었어요. 다만 성령의 인도하심을 기도하고 그랬을 뿐이죠. 어느 정도 신앙의 확신, 열정 이런 것들이 그런 뽐뽀스러움까지 가능하게 한 적도 있어요. 다 뽐뽀했다는 뜻은 아니고 그런 사람도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나 역시 오래도록 지비화계에 기독교와 신앙에 대해서 매스컴이 혐오의 대상으로 묘사해 가고 있었어요. 지금도 계속되고 있긴 하는데 이렇게 되기까지는 교회에도 책임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교회에도 책임이 있고 매스컴도 악랄했고 그런 것 같아요. 특히 몇 년 전부터 코로나 감염병 팬데믹으로 인해서 더 많은 교인들이 숫자가 줄어들긴 했어요. 출석하는 숫자가 대충 통계를 내보니까 한 3분의 1 정도 가나한 교인이 되었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 교회에서 가나한 교회는 안 나가 교회인, 교회 안 나가는 교인을 가나한 교회 교회입니다. 목사님들 단체 카톡방에 그런 보고들을 막 하면서 큰일 났다고 목사들이 아우성인데 어떤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코로나 때문에 불교계나 천주교는 더 난리입니다 그러더라고요. 거기는 더 심각하대요. 안 가봐서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런 세태가 긍정적인 반응도 감지되고 있어요. 사람들이 옛날에는 이단이 뭐야, 정통교회가 뭐야 그랬는데 이제는 이단이 있고 정통교회가 따로 있대. 그런 분위기를 이제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감지를 해요. 음, 저 이상한 사람들이 있어. 세상에는 저렇게 좀 이상하고 삐딱한 사람들이 있어. 그걸 이제 감지해낸 거죠. 구별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동안은 버젓하게 했지만 이렇게 하면 세상 사람들에게 욕먹지? 하는 교회들이 있었어요. 보통 교회이긴 한데 좀 너무 심한 어떤 종교 행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주로 드라마나 이런 데서 타겟팅이 되면서 조명이 되니까 아, 저런 것은 조금 아닌 것 같다. 좀 이상한데? 하는 느낌. 그런 것들이 전파되니까 오히려 이제 그런 분위기가 있었던 교회들은 소멸되는 그런 현상이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약간 정화됐다? 그런 어떤 효과가 있어요. 그리고 또 최근 몇 년 동안에 어떤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냐면은 누가 거짓 정치인인지 누가 참 정치인인지에 대한 구별을 이제 국민들도 이제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선동하면은 와, 표가 이리 몰리고 거짓말을 해서라도 와, 그게 맞는가 보다. 그럼 매스컴에서 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야? 그렇게 이제 쏠려 다녔는데 요즘에는 사람들이 뉴스를 유튜브를 통해서 보는 뉴스가 많아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한 주제를 가지고 예를 들어서 뉴스를 보면은 연관 주제가 뜨잖아요. 그전에는 그게 불가능했는데 이제는 연관 주제가 떠요. 그러다 보면은 아, 이 뉴스는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 뉴스는 이렇게 얘기하네?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면 뭐가 진짜지? 이렇게 되고 그러면은 이제 간별이 돼요. 아, 이건 아닌 것 같은데? 하는 간별이 됩니다. 그전에는 여론이나 통계 조작에 속았던 사람들이 이제는 아닌 것 같은데 어떤 여론 업체에서는 이 여론 업체는 좀 이상한데? 하는 그런 감지까지 해요. 지금 사람들은. 물론 여전히 가짜 뉴스에 몰립된 사람들도 있지만 너무 지나치다 싶으면은 아, 이건 좀 이상한데? 하고 경계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가 옛날에 비해서 굉장히 많아진 거죠. 다양해지고.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서 진실을 전달해야 되겠다고 하는 사명감을 가지고 덤벼드는 자들이 많아졌어요. 우리가 전에 김티비라는 유튜버 그분의 목적이 뭐냐면 미국 사회를 보면은 분명하게 좌파방송이 있고 우파방송이 있는데 유독히 한국 방송들이 좌파방송국에 있는 뉴스만 퍼나르더라. 이걸 본인이 이제 깨달은 거예요. 이건 아닌데 미국에서는 우파방송이 훨씬 더 중요한데 그래서 미국 사람들은 다 그렇지 않다. 우파방송들도 미국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본다라는 취지에서 나는 유튜브를 통해서 우파방송에 관한 소식을 한국 사람들에게 전해줘야지 라는 사명감을 가지고 앵킴티브를 운영한 거예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많이 봅니다. 그것 때문에 많이 봐요. 사람들이 반응도 보니까 과거에는 악성 댓글이 많았거든요. 댓글들을 보니까 착한 사람들 댓글 자체를 아예 안 달아요. 옛날에는 벌써 한 5, 6년 전만 해도 그랬어요. 댓글들을 보면 다 나쁜 댓글들만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지금은 거의 나쁜 댓글을 다는 사람들은 옆에서 누가 쫙 댓글에 댓글 다는 게 있잖아요. 나쁜 댓글을 달렸으면 선한 사람들이 그 나쁜 댓글 밑으로 들어가 가지고 그 사람을 막 비판합니다. 왜 이렇게 하느냐 하면서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는 정직하고 공정하고 현명한 댓글들의 수가 많아졌다. 아마 어떤 위기의식을 느낀 것 같아요. 더 이상 이 세상이 나빠져서는 안 된다. 더 이상 가짜들이 이렇게 판쳐서는 안 된다. 그러나 위기감이 작동되지 않았나 그전에는 선풀운동을 막 벌리는 사람들 있고 그랬잖아요. 선풀운동, 선풀운동이 별로 잘 반응이 없었는데 지금은 자발적으로 선풀을 다는 자들이 많아졌다라는 것이 요즘의 특징입니다.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전도전략이라고 정했지만 사실 성경에서는 신천지 또는 이슬람, 기타 이념론자들의 의식과 교육 이렇게 현혹시키는 자들의 방법을 우리 성경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정통 기독교인들은, 정통 교회는 절대 어떤 악한 방법을 통해서 전도하진 않아요. 이슬람이 왜 악한 방법으로 전도합니까? 칼을 들이대면서 알라를 믿으면 살려주고 안 믿으면 죽이고 악한 방법이죠. 선한 방법이 아니죠. 그런데 요즘도 그쪽 아랍권에서는 마찬가지예요. 물론 안 그런 지역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악한 지역에서는 이슬람이 아니면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전 인구의 97%가 이슬람, 3%가 타종교. 이게 좀 이상하죠? 그 말은 뭔 말이에요? 집단화됐다는 거죠. 집단적으로 집단 괴롭힘이 종교라는 이유 때문에 집단 괴롭힘이 가능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97%나 이슬람이고. 이슬람이 아닌 척하면 공격 대상이 되고요. 그러니까 97%거든요. 약간 북한 같죠? 북한은 100% 찬성이잖아요. 그건 100% 나쁜 거죠. 이념론자들의 의식학 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굉장히 자신들의 이념만 강조하면서 다른 이념을 굉장히 공격을 하고 비판을 하죠. 공평하게 놓고 서로 비교를 하지 않고 선동을 하고 비판을 합니다. 이런 악한 방법. 성경은 절대로 그렇지 않다. 성경의 전도 전략은 그렇지 않다. 우리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전도 전략은 고금을 통해서 가장 효과적인 전략임을 믿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는 우리가 뭘 깨달을 수 있냐면 첫 번째로 자신이 진짜 기독교인이 되는 거예요. 자기 먼저 가장 진실한 진짜 기독교인이 되는 거. 그게 가장 효과적인 전도 전략이 됩니다. 오늘 3절에서 10절 말씀해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복받는 삶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첫 번째 전략이 뭐냐면 네가 먼저 복을 받아라. 그러면 되지 않느냐. 여러분이 먼저 복을 받으셔야 됩니다. 예수 믿고 내가 먼저 잘 돼야 돼요. 내가 먼저 복을 누려야 돼요. 내가 먼저 평화를 누리고 내가 먼저 건강해지고 내가 먼저 관계가 좋아지고 관계가 개선이 되고 내가 먼저 죄에서 떠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내가 먼저 내 마음에 천국이 이루어지고 내 속에서부터 영적인 복을 누리고 나의 식구들, 나의 집이 먼저 복을 누리고 그리고 또 내가 사는 땅, 내가 사는 지역이 복을 받고 물론 이 복이 세속적인 복만은 아니에요. 그런 특징이 있죠. 먼저 3절에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에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에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대체적으로 심령을 다른 번역본에서는 마음으로 번역을 했어요. 더 쉽게 풀어본다면 생각이라고 할 수 있어요. 생각이 가난하다, 마음이 가난하다, 생각하는 것이 가난하다 그런 뜻이에요. 생각이 가난하면 복받은 거다는 얘기입니다. 생각이 가난하다는 뜻이 뭘까요? 생각이 가난하지 않다는 말은 생각이 부요하다는 뜻일까요? 그건 좀 이상하죠. 생각이 가난하다는 얘기는 생각이 순전하다, 더럽혀지지 않았다, 그런 뜻입니다. 생각이 가난하지 않다는 얘기는 잡생각이 많다, 그렇게 해석할 수가 있어요. 생각이 가난하기 위해서 나는 공부나 그런 거 안 하겠어, 그건 좀 이상하잖아요.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직한 생각으로 가득하면 좋죠. 잡생각은 왜 잡생각입니까? 아무 쓸데없는 생각이니까 잡생각이죠. 그래서 생각부터 다스리는 것이 현명합니다. 생각이 순전한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천국에 관한 이야기를 할 때 쉽게 받아들인다는 특징이 있어요.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을 쉽게 받아들이는 사람은 틀림없이 생각이 가난해요, 단순해요. 순진이 아니라 순전해요. 더럽혀지지 않았다는 그런 뜻이에요. 물론 생각이 복잡한 사람도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순전한 마음으로 들을 줄 아는 사람이 복된 사람이 됩니다. 매스컴에서 기독교를 막 비방하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생각을 막 더럽혀 놓는 것이나 같죠. 그래서 복음이 들어갈 때에 아니라고 하던데? 이렇게 좀 거부반응을 일으키게끔 하는 전략이죠, 그게. 생각이 가난하다는 의미의 기독교적인 세계를 좀 덧입혀서 표현한다면 겸손한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생각이 순전한 사람, 생각이 겸손한 사람, 하나님 앞과 사람 앞에서 겸손할 줄 아는 사람, 단순하고 자랑하려는 의도로 말하지 않는 사람, 뭔가 자랑하려는 의도를 담고 말을 하려고 하면 사람의 생각이 굉장히 복잡해지면서 어떻게 할까 하면서 생각을 막 복잡하게 하거든요. 의도를 가지고 접근하지 않는 사람이 단순한 생각이 가난한 사람입니다. 누군가를 내가 만날 때 어떤 의도든지 내가 의도를 가지고 만나면 내 생각이 단순하지 않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차라리 제 사람을 전도해야 되겠다. 이런 의도를 가지고 그 사람을 만나면 만남이 인간 대 인간으로서의 만남이기 보다는 의도를 가지고 만나기 때문에 그 사람과 1차적인 인간 대 인간으로서의 만남에서 실패할 가능성이 커져요. 그냥 사람과 사람으로 만나면 돼요, 단순하게. 물론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일 수도 있고 나쁜 사람일 수도 있고. 나쁜 사람이라도 내가 단순한 마음으로 만나는데 그 사람이 나에게 일부러 나쁘게 할 정도로 나쁜 사람은 많지 않더라고 보니까 그러던가요, 여러분. 만나는데 일부러 나는 정말 아무런 거리낌 없이 만나는데 처음 만나는데 저는 어떻게 좀 해볼까? 나쁜 짓을 저 사람한테 해볼까? 그런 사람 있나요? 가위 없죠. 만약 그런 사람 있으면 빨리 도망가버리고 말아야지. 제가 살기로는 그런 사람들은 이상한 미친놈 아니고서는 드물죠. 그러니까 내가 만날 때에 그냥 어떤 의도를 가지고 만나는 것은 좋지 않다. 뭔가 물건을 팔려는 사람은 일단 물건을 팔려는 의도를 가지고 나를 만나잖아요. 그러면 그것도 뭔가 좀 이상한 관계가 되죠. 그래서 마음이 가난하다 하는 것은 그런 뜻이 있어요. 아무런 의도 없이 만나면 그냥 내가 그 사람 앞에 친절하게 되고 어떤 예절을 갖추게 되고 그렇게 되죠. 누군가를 만났을 때 그 사람의 외모를 보고 먼저 판단하잖아요. 생긴 거 보니까, 온 모양새를 보니까, 차고 있는 악세사리를 보니까 이렇게 본다면 이건 굉장히 복잡한 만남이 되겠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나는 잘 모르는 여자들은 그런가요? 그 사람 머리 끝에서 발끝까지 쫙 스캔이 되면서 여기는 무슨 브랜드, 여기는 무슨 브랜드 이렇게 스캔이 되나요? 그런 것이 감지가 되면 복잡한 사람이야, 생각이. 가난하지 않아, 복잡한 사람이야. 그러면 벌써 말 자체가 틀려지죠. 가늠이 되고, 기싸움이 되고. 이렇게 되면 안 된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돼야 된다. 그런 것과 상관없이 그냥 인간 대 인간으로 아무런 거리끔 없이 사람 대 사람으로 만나는 것이 복이다.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에게도 복을 받지만 사람들에게도 스스럼이 없이 잘 웰컴이 가능한 사람이 된다. 스스럼 없다는 말이 제가 사전을 찾아보니까 굉장히 중요한 말이더라고요. 스스럼이 없다. 서먹하거나 낯선 마음이 없다. 그런 뜻이에요. 괜히 만나면 서먹서먹해. 서먹서먹하다는 얘기는 뭔가 저 사람에게 친근하지 않다는 것 때문에 나의 선한 마음이나 태도가 표현하기가 너무 힘들다는 뜻이거든요. 내가 이런 말 하면 저 사람 어떻게 받아들일까? 괜히 다른 생각까지 하게 되고 서먹한 마음이 없이 따뜻한 마음으로 가는 게 좋다. 스스럼이 없다는 것이 참 중요한 그런데 스스럼이 없다는 것 자체가 그 마음이 가난하다는, 그 마음이 순전하다는 뜻이거든요. 변개심이 없다는 뜻이기도 하고 요즘에는 억지 스스럼을 만들어서 또 그걸 교육시켜서 참 그게 어떻게 보면 전도의 가장 큰 장애물이지 않나 싶어요. 여러분, 한국 사람은 나쁜 사람 없다는 뜻이 아니라 평상시에 만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선한 사람들입니다. 한국 사람들은 그래요. 그리고 그 사람이 만약 나쁘더라도 말이나 행동에서 금방 나오잖아요.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인 것이 말이나 행동 가운데 늦게 졌을 때 그때는 좀 뒤로 물러서는 게 좋죠. 그러기 전까지는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우리부터 그러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지나치게 친절한 사람도 이상하잖아요. 뭔가 의도를 가지고 접근하는 사람, 보이스피싱범이거나 하여튼 그러니까 그러면 냄새가 또 나잖아요. 스스럼이 없어야 되는데 아, 저 사람 의도적인데 뭔가 의도를 가지고 나한테 접근하는데 그러면 내가 얼른 빨리 한 발짝 물러나면 되죠. 그런 감각만 아이들에게 가르쳐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기타 다른 어떤 것은 우리가 스스럼 없이 만나는 게 좋다. 경계심 없이 스스럼이 없다는 말은 여러 뜻이 있는데 서먹한 마음이나 낯선 마음이 없이 그런 뜻이고 그다음에 경계심이 없이 그런 뜻이기도 하고 또는 부끄러운 마음이 없이라는 뜻도 돼요. 부끄러워하는 사람은 뭔가 자기 속에 좀 약한 마음이 있으면 부끄러지거든요. 약한 마음이나 악한 마음이 있으면 부끄러워져요. 예를 들어서 내가 방금 한 남몰래 한 짓이 조금 드러내기 좀 부끄러운 짓이다. 그러면 스스럼이 있게 됩니다. 그러면 누군가 만날 때 깜짝 놀라죠. 안 만날 사람을 만난 것처럼 그래서 여러분 스스러움이 없는 것이 굉장히 내가 볼 때는 영적인 거예요. 영적으로 훌륭한 겁니다. 강해 보이려고 애쓰지 않는 사람 당당한 사람 그냥 편한 사람 편안한 사람 평화롭게 그 사람에게 평화로운 인상으로 그 사람에게 다가갈 줄 아는 사람 눈빛도 좀 막 눈빛을 막 굴리는 그런 느낌을 받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지 않는 사람 눈을 똑바로 봐야 되는데 자꾸 자꾸 견눈으로 본다. 깜빡깜빡해서 팟다맞다 팟다맞다 이런 사람 이건 스스럼이 있다는 거거든요. 편안한 마음으로 그 사람을 볼 수 있는 사람 이게 참 중요하다. 그런 눈빛이 결국은 뭘 말합니까? 그 마음이 그 생각이 단순하고 정리가 잘 되어 있는 복잡하지 않는 생각이 복잡하지 않는 순전한 사람이다 라는 것을 뜻하게 되죠. 그런 사람들이 복이 있다. 평범한 사람 튀지 않는 사람 무서워 보이지 않고 까다로워 보이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이 전략적으로는 신형이 가난한 사람 전도하기 좋은 사람이다. 여러분 사람 만날 때 전도하려는 목적으로 만나지 마시고 그냥 평범한 선한 사람으로 만나십시오. 이런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고 본인이 정말 복 받은 사람이고 이런 사람이 복을 전달해 주는 사람이다. 그 다음에 4절의 말씀에 보면 애통하는 자는 복에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미라. 애통하는 자 마음으로 슬퍼할 줄 아는 자 맨날 슬퍼하라는 뜻이 아니라 뭔가 슬픈 일을 당했는데도 눈물이 안 나오는 사람은 좀 이상한 사람이다 그런 뜻이에요. 슬픈 일에서는 슬퍼할 줄 아는 사람 가슴 아플 줄 아는 사람 그런 자가 복이 있다. 뭐 안 됐네. 그냥 안타깝다. 의례적으로 미안해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 대해서 그걸 정확하게 슬퍼할 줄 아는 사람 그것 때문에 가슴이 저린 것을 느낄 줄 아는 사람 남의 불행 앞에서 가슴이 아플 줄 아는 사람 이게 애통하는 사람이에요. 애통할 줄 아는 사람 여러분 가슴까지 저려야 기도가 나오고요. 가슴까지 저려야 나라도 도와줘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애통할 줄 아는 게 참 중요해요. 이게 이제 우리는 공감 능력이라고도 하는데 우리나라 말로도 이신전심이기도 하고 상대방을 헤아릴 줄 아는 상대방의 아픔을 공감할 줄 아는 사람 그런데 조금 더 깊게 생각해 보면 저 사람이 저렇게 마음 아파하는 이유가 뭘까를 우리가 또 따질 필요는 있어요. 다른 사람을 그렇게 할 필요 없이 자기 자신을 그렇게 할 필요는 있죠.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우입니까? 그 사람이 우는 이유가 그 사람의 영성의 실존이라고 볼 수 있어요. 물론 이제 신학적으로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갈망으로 인해서 아직까지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지 않은 것에 대한 슬픔 그걸 애통해 하는 것 자, 이거 좀 너무 고창호적인가요? 여러분 그런 애통하는 마음이 있으면 정말 애통하는 사람이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자신의 이념에 사로잡혀서 이념의 포로가 되어 가지고 자신들의 이념대로 세상을 변화시키고 싶은데 그러지 못한 것 때문에 애통이 하는 기괴스럽고 억지스러운 애통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인정하지 않는 애통입니다. 또 우리나라에 요즘에 남들처럼 돈 못 버는 것 때문에 애통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걸 우리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이것도 애통인가요? 성경에서 말하는 애통인가요? 아, 쟤는 저렇게 돈 잘 버는데 나는 못 버는 거 아우! 이런 사람들 나는 뼈 빠지게 일어나고 그래서 투자를 했는데 남는 것은 빚밖에 없고 이야, 이거 딱 하고 동정할 만한데 그런데 그 애통이 복인가요? 그걸 복이라고까지는 하긴 좀 그렇죠? 좀 안 됐긴 했는데 세상이 왜 이래? 하면서 누가 막 노래까지 지었는데 또는 이럴 수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지 못한 것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이 아프고 자신이 옹겹길에 지은 죄 때문에 그 죄가 생각나서 잘못이 뉘우쳐지고 회개하는 그런 마음으로 흘리는 애통 이건 진정한 복 있는 애통이 되겠죠. 복스러운 애통. 애통도 그러니까 애통의 종류가 뭐냐? 나는 무엇 때문에 애통이 하는가? 거기에 따라서 그 사람이 복된가? 복되지 않는가? 애통의 질도 참 중요하다고 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애통의 눈물을 흘리시기를 바랍니다. 5절에 보니까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온유하다는 말은 화를 내지 않는다. 간단하게는. 살다 보면 화내는 일들이 많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화내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답답할 때 또는 부당한 대우를 받을 때 또는 누군가가 누구에게 부당한 대우를 하고 있다고 목격했을 때 속에서 화가 나오죠. 누군가에게 무시당했을 때 또는 자신이 초라해졌다고 느낄 때 우리는 울분을 느낍니다. 처음에는 잘 참다가 어느 순간 참기 힘든 순간이 다가오죠. 그냥 화는 이렇게 꾹 눌러놓으면 언젠가는 용수처리 돼가지고 튀어오릅니다. 그래서 자기로서는 내가 이제 화가 폭발했을 때는 나는 내가 화를 내는 것이 합리적이야. 이건 마땅해.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주변 사람들까지 그러지는 않죠. 다 이해관계는 서로 다르기 때문에 나는 화는 나지만 내 옆에 있는 사람 쟤 왜 저렇게 화내지? 이럴 수 있어요. 다들 경험을 하셨을 거예요. 기본적으로 사람들은 자기에게 해가 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무감각합니다. 무심하죠. 저 사람은 화를 내지만 나에게 큰 해가 되지 않아 그러면 화 안 나죠. 또 대부분의 선한 사람들은 화를 내면 왜 그래 참아 하고 위로도 하고 공감을 해주려고 하고 그러는데 결국에는 이해관계 때문에 더 이상 그러면 저 사람하고 얘기하지 말아야지 그렇게 되는 것이거든요. 결국 결론은 이해관계예요. 나에게 손해가 되느냐 이익이 되느냐 그 관계죠. 모든 사람들은 자신이 손해 보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끔찍하게 민감합니다.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될 게 뭐냐면 누가 마지막에 손해를 보는 거예요? 마지막에 손해 보는 것이 제일 안타깝죠. 여러분이 맨 마지막에 따지고 보니까 내가 손해받네. 그때는 언제예요? 내가 화냈을 때예요. 내가 화를 내면 반드시 나에게 손해가 돌아옵니다. 화를 내는 자가 제일 큰 손해를 입게 돼 있어요. 그래서 화를 내는 것은 손해와 연관이 돼 있다. 여러분 그렇게 계산하면 정확해요 그게. 내가 이렇게 화를 내는 것은 내가 손해볼 것을 무릅쓰고 화를 낸다고 생각해야 돼요. 그렇게 되면은 여러분이 손해를 봐서는 안 돼. 그게 본능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화를 다스리는 가장 현명한 방법은 이해관계를 따져보는 거다. 내가 충분히 여기서 화를 낼만 한데 이것 때문에 나에게 뭐가 돌아오는가? 어떤 이익이 됐는가? 뭐가 손해가 될까? 이것을 이렇게 연결내서 습관적으로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습관적으로 화를 내는 사람도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자신의 밭에 불을 지르는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런데 불이라고 하는 것은 남의 밭까지 태울 수 있어요. 그게 위험하죠. 그러면은 손해배상까지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화를 낼 때 화를 내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그걸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까지. 그래서 화가 나면은 화를 터뜨리기 전에 음... 내가 이걸로 뭘 손해볼까? 이걸 먼저 생각을 하시고 어떻게 하면 내가 손해보지 않는 방법으로 이 화라는 열정을 어떻게 내가 다스릴까? 내가 손해보지 않는 방법으로 이 화를 이용해야 되는데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화가 났다는 것은 뭔가 부당하거나 뭔가 내가 좀 억울하다거나 그럴 때 화가 나잖아요. 화도 에너지거든요. 그럼 에너지를 잘 써야 됩니다. 에너지가 또 열정이 될 수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화가 치밀히 오르는 이 에너지를 열정으로 바꿀 필요가 있어요. 어떻게 하면은 이 열정을 나의 이익으로 바꿀 것인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도덕적으로 온유한 자라는 보기에 있다 이 말은 아 화내지 말라는 얘기구나 이렇게 도덕적으로 생각하면 곤란하고 이 말을 이 온유한 자라는 말을 경제적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경제의 원리로. 온유한다는 말은 마이너스를 거기다 붙이면은 화낸다는 말이잖아요. 화내지 않는다는 말이 온유하다는 말이라고 수학적인 계산은 그렇잖아요. 그러면 화는 어떻게 보면 또 에너지고 이 에너지를 내가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나에게 이익이 되느냐 안 되느냐가 결정이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에너지는 반드시 경제적인 원리로 여러분들이 다루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유한 것은 여러모로 유리한 입장을 선점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화를 내는 것은 유리한 입장을 깨부시는 그런 행동이고 온유한 것은 유리한 입장을 내가 먼저 선점을 해버리는 그런 결과가 나와요. 화의 열정을 그런 식으로 마이너스로 이용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핫김에 뭔가 섣불리 저지르지 말고 그 에너지를 이용해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을 해라. 그러면 어떻게 되냐? 오늘 말씀처럼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얘기는 뭐예요? 네가 경제적으로 더 유리하게 될 것이다. 그런 뜻이에요. 이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게 복이다 그 말이에요. 온유한 자의 받는 복 화뀌에 술 먹고 화뀌에 뭔가 저질러버리고 그런 사람들은 나중에 가난하게 될 것이다. 6절 말씀에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 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다. 줄인 자들이 배부를 것이다. 어디에 줄인 자들이? 의에 줄인 자들이 나중에 배가 부를 것이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라는 얘기는 간단하게 얘기해서 자신의 터전에서 자기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의를 실천하는 것을 기뻐하는 자를 말합니다. 여기에는 이게 꼭 있어야 되는데 안타깝네. 그러면 내가 이것을 해야지 하면 그 사람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예요. 갈망이 돼요. 이게 안 되는데 하면서 이것을 꼭 해야 되겠다고 하는 사람. 며칠 전에 어떤 다큐멘터리 보니까 언제인지 잘 모르겠는데 중국의 난리를 피해서 산 꼴짝이 꼴짝이로 도망가서 사는 사람이 있는데 너무 꼴짝이로 들어가는 바람에 이제 나오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그 동네 13명의 장사들이 모여서 굴을 봤대요. 길을 만들었어요. 땅을 이렇게 바위를 깨서 몇 키로? 그걸 한 몇 년? 30년, 40년 동안 13명이서 망치로 돌을 깨서 길을 보니까 길이요. 차가 다닐 만한 그런 넓은 길이요. 정말 바위를 깼어요. 애초에 너무 깊은 곳으로 도망간 거지 그러니까. 그런데 그 13명의 의로운 장사들이 이건 우리 후손을 위해서도 이 길은 반드시 내야 돼. 그런 거예요. 그게 이제 어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 가만히 있지 않고 나만을 위해서라면 안 깨는데 우리 모두를 위해서 이것은 해야 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볼 때 보기 싫은 거 있으면 나도 보기 싫은데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보기 싫을까 그럼 내가 먼저 치워야죠. 그게 의예요. 그게 의. 나도 좋고 너도 좋고 하는 것이 의예요. 의라는 게. 그래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의로운 일인데 안 하면 아 이건 아니야. 난 꼭 저것을 해야 돼. 그런데 저걸 하려니까 시간도 필요하고 돈도 필요하고 그런데 저것을 꼭 해버리고 싶어. 내가 내 돈을 들여서라도 내 저것을 꼭 해버리고 싶을 때 그걸 우리는 의분이라 그래요. 자신의 터전에 하나님의 의로를 실천하고 싶어하는 그것을 기뻐하는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을 위해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계획하고 실천하는 자 세상을 개선하는 자 여러분 집부터 여러분 가정부터 그걸 개선을 하는 거예요. 나만 사는 게 아니잖아요. 목사님 저는 혼자 삽니다. 여러 사람하고 같이 살 것을 연습을 하면서 자신의 방법을 의리를 이루시고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세상에는 항상 마땅한 일을 갈망하는 것이 세상이에요. 선진국은 뭐예요? 그런 갈망을 이루려고 의를 이루려고 하는 자가 많은 자가 선진국이고 그런 갈망이 있어도 에이 내가 안 해도 누가 하겠지 하는 사람이 많을수록 후진국이 돼요. 결국 그렇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의 반대말은 자기 배를 먼저 채우는 자예요. 자기 배가 차면 더 이상 애쓰지 않는 자. 내 배만 차면 됐지. 그래서 아프리카 수많은 나라들이 저렇게 가난한 것은요. 거기에 물자가 없거나 사람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너무 뜨거웠어도 아니에요. 거기에는 내 배만 채우면 일을 하지 않는 자들이 너무 많아서 그래요. 수많은 나라에서 아프리카의 원조를 그렇게 많이 한답니다. 하는데도 누가 먼저 먹어요?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먼저 걸려들리게 딱 먹고 길을 놔야 되는데 충분히 날 만한 길이 날 만한 돈을 줬는데도 나중에 가보면 한 3분의 1 정도만 놔져 있고 나머지는 안 놔져 있어요. 그럼 그 나머지 돈을 어디로 갔느냐. 어디로 갔겠어요? 뻔하죠. 자기 배를 먼저 채우려는 자들에게 돈이 흘러가요. 그리고 자기 배가 찼으니까 더 이상 일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자기는 배부를 지언정 세상은 여전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상태로 방치돼요. 공의에 목마른 자가 공물을 실천하는 자가 되고 그러면 많은 사람이 배부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에 있나 하니 그들, 그런데 여기 그들은 복수네요. 보니까 배부른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한 사람일지라도 배부른 자는 많은 사람이 배부른다. 그 말이에요. 중요한 말씀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말씀에 나오는 모든 말씀들은 사실은 가장 희심적인 전도주의약이 되는 말씀들입니다. 여러분 거룩한 복을 받으려고 애를 쓰십시오. 나는 먼저 복을 받는 거예요. 물론 그래도 세상은 여전히 이기적인 사람들도 있고 복받지 못한 사람들도 죄수들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래도 이 오늘 말씀에 가장 효과적인 전도전략인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자기 스스로 복을 받고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도 동일한 복을 받게 하는 방법 이것이 예수님께서 주신 팔복의 말씀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대로 살면 그게 중요한 핵심적인 전도전략이 된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이 바뀌어 전도하기 어려운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세상을 사랑하시는 분이시니 우리에게 전도에 대한 전략을 개시해 주십시오. 오늘 말씀과 같이 우리는 이 말씀을 그대로 실천하는 삶을 살면서 전도의 전략으로 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아직 영생을 모르는 자들을 구원해 주십시오. 그 영혼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복음으로 소망이 가득한 삶을 살게 해 주십시오. 오늘 이 시간 우리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말씀의 순종함으로 보람을 얻고 천국의 보물을 쌓는 성도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축복합니다.